자, 삼각형의 성질 아홉 번째, 삼각형의 내심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, 자, 여기에 있는 각 X와 각 Y와 각 G를 더해주면 몇 도가 나온다? 90도가 나온다는 이야기, 그 다음 두 번째는요. 각 B, I, C는요. 각 A를 절반하신 다음에 몇 도를 더해주시면, 90도를 더해주시면 그게 같아진대요.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자, 살펴보실 때 우리 지금 내심에 대한 응용이잖아요. 우리 내심의 성질에서 내심은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? 네, 그걸 이용해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보실 건데, 먼저 삼각형 ABC에서 이 내심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 되어 있겠죠? 그래서 이 각이 X라고 한다면 이 각도 뭐다? X다. 그리고 이 각이 Y면 이 각도 Y가 되겠죠. 그리고 이 각이 G면 여기도 G가 될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? 180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? 그렇다면 각 A는 이 X로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각 B는 이 Y로 쓸 수 있고요. 각 C는 이 G로 표현할 수 있나요? 그런 다음에 우리 E로 약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? 아, X각 하나, Y각 하나, G각 하나를 더해주면 몇 도가 되겠다? 90도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X, Y, Z의 합은 얼마다? 90이다라는 이야기고요. 두 번째는요, 우리 I, A의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점 D, 교점을 점 D라고 한번 놓고 시작하는 그림이에요. 그랬을 때 내심이기 때문에 각을 이등분한 선이겠죠? 그래서 이 각 동그라미로 똑같고요. 각 B도 이등분해서 세모, 세모. 그 다음에 각 C도 이등분해서 XX 이렇게 놓아봤어요. 그리고 나서 봤더니 I, A, B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여기가 외각인가요? 그렇다면 우리 외각의 성질 기억하세요.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어디가 같습니까? 아, 외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? 같습니다. 라는 거 기억하실까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, I, D의 각이 뭐가 된다? 아, 동그라미랑 더하기 세모가 된다. 맞습니까?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, A, C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각은요,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X가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정리해봤더니 이 B, I, C라는 각은요, 어디요? B, I, D 이 각과 C, I, D 이 두 각을 더한 거와 같다. 맞죠? 그런데 우리 B, I, D를 어떻게도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?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로도 표현해 보실 수 있나요? 오, 좋아요. 그 다음에 C, I, D도 동그라미 플러스 X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.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거냐면 동그라미 하나, 세모 하나, X 하나를 같이 묶어줄 거예요. 그렇다면 누가 남죠, 여러분들? 그렇죠. 동그라미 하나가 남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줄 거예요. 그러고 봤더니, 어? 동그라미 하나? X 하나? 아, 세모 하나? X 하나? 어? 방금 옆에서 봤던 거 같아요, 그쵸? X 하나, Y 하나, Z 하나. 이거 세 개를 더했을 때 값은 우리가 뭐라고 방금 배웠죠? 그렇죠. 90도라고 배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플러스 X는 몇 도다? 90도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는요. 어? 어디 있죠, 동그라미? 여기 있죠. 각 A를 2등분했을 때 하나의 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각 A의 어때요? 절반을 해준 각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. 따라서 삼각형 ABC에서 I가 뭐다? 내심일 때 이 각의 크기는요. 90도에다가 이 위에 있는 A각의 절반을 더해주시면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? 이렇게 해서 내심의 응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외심과 내심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심의 응용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